안녕하세요 함비티비 함비입니다. 오늘은 멀티코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. 축구랑 농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멀티코트인데 아무래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시면 8시 맞죠?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멀티코트입니다. 중간중간 옆에는 다 막혀있어서 공이 최대한 안 튀게끔 되어있구요. 아무래도 축구랑 농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도움망이 있어서 꽤 괜찮죠. 시설물이 훼손 안되게끔 관리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안되는걸로 되어있죠? 바닥도 매트가 잘 되어있네요. 잔디처럼 구성이 되어있구요. 밑에 보시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괜찮은 코트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봅니다. 함비티비였구요. 저희 채널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